안녕하세요 바툭 실력 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 현장 기경 282번 문제 문제 제목은 현묘 새 크게 둘 차례 구요 현묘한 형세 다 흑은 한편으로는 유가 무가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부족인 상태이다 어떤 묘책이 없을까 자 요 형태는 지금 흑이 뭐 이 이거를 먼저 준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수부족 이에요 단수 치고 놓고 젖히기만 해도 이거 잡으러 갈 시간이 없죠 이거요 이 단수가 돼서 이거는 최선이 빅 입니다 그 뭐 흑이 따른데 둘 시간이 없죠 그냥 배기 여기 붙이면 유가 무가가 되니까 잘해야 지금 여기 나도 이거는 빅 형태라 묘수가 나와야 되요 지금은 근데 지금 묘수라고 나올게 뭐냐면 요쪽 배기 모양의 지금 약점이 있다 이거죠 먼저 막 이런데 이제 문제를 학생들 내보면 제일 많이 드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두고 여기 두는 것은 끊어져서 안되고 좀 머리 쓰면 또 요렇게 둬요 이것도 끊어서 안되죠 단수 치고 놓고 해서 이것도 안되고 또 머리 쓰면 여기 둔데 이거는 그냥 배기 바깥으로 도망가니까 이건 아무 수도 안되는거고 지금 들여다보는 수는 안되고 또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도 젖혀서 아무 수도 안되요 여러분도 요렇게 들여다보고 놓으면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들여다보면 여기를 지키죠 백이 당연히 이쪽은 끊어지지만 한칸 뛰어서 이 흑 넉 점이 유가 무가로 잡히죠 자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요것도 상용의 맥점입니다 핵마 책에 많이 나와요 붙이고 이렇게 두는 수는 없죠 끊어지니까 이건 나와도 막을 때 끊으면 넘어가면 단수 치고 그냥 넘어 가도 그쵸 이건 안되구요 붙일 때 이렇게 연결하려고 할 때 흑이 맥점이 있죠 2단저치 요걸로 이 백이 전멸입니다 여기 놓는거는 이거 단수가 돼서 이게 잡히고 이제 백도 최선의 수는 이건데 여기를 꽉 이어서 안되죠 자 이제 백은 최선의 수가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여기를 놨을 때 백은 연결하겠죠 그럼 단수 치면 어떻게 해요 1로 단수를 치죠 뻗으면 이제 이거 나와서 패로 버티는 수가 최선이죠 이렇게 100도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바늘 끝만한 틈새가 있으면 이렇게 패라도 만들어야지 그쵸 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수 수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붙이고 따른 수는 없고 젖힐 때 젖힐 때 백도 있는게 최선이고 흑도 꽉 있는게 정수고 100은 넘자 그럴 때 단수 치면 요거 단수 하나 굴복시켜 놓고 이렇게 패로 버티는게 쌍방 최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82번 문제 해결을 했구요 다음 시간에 28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